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구요 오늘 일단 뭐 주가는 뭐 올랐다 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버텼다 라고 표현을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두 달째 그 다이어트 비슷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거만한 또 그 다이어트 효과가 큰게 또 없는 것 같더라구요 요즘 시장 보면은 8월부터 이어진 흐름인데 진짜 답이 없죠 답이 없다라기보다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코너에 모는 그런 패턴들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어 심리적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더더욱 그 심리를 좀 밀어버리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나왔고 뭐 반도체건 2차전지건 연속적으로 막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강한 반등 이후에 그 흐름을 이어가는 패턴이 예전만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럴 때는 사실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구간이 있으면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거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어떤 시장이다 순환 구조를 기본 기반으로 하는 그 시장이다 요즘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선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뭐 삼전이 그렇다고 만원 갑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다고 뭐 십만원 가겠습니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 네 저점 확인하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거면은 차라리 그냥 어 장때 음봉 해가지고 단기간에 그냥 빼버리는게 사실 낫긴 나요 멘탈적인 데미지는 좀 들어오겠지만 오히려 그런 흐름이 조금 더 나중에 반등이 빨리 나오거든요 요즘은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가 빼고 하면서 저점을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달아 드립니다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다음주 명절 연휴 앞두고 삼거래일 있죠 이럴 때 또 어 그냥 놀면 뭐하겠습니까 같이 매매 해가지고 명절 전에 챙길 수 있는 수익들도 최대한 챙겨가시고 기분좋게 연휴 보내시면은 어 또 이 3일을 굉장히 또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요거 링크 누르시고 포스코 퓨처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가격 41만원이구요 딱히 의미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포지션을 우리가 냉정하게 딱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종의 뭐 지수 방어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엘진솔도 빠졌구요 3전이 많이 밀렸구요 하이닉스도 밀렸고 3대장이 전부다 파란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커버해줄 만한 누군가는 좀 필요가 했죠 이게 시장이 암만 안 좋다라고 해도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그런 시장은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중간에 반등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반대 포지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은 그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 위주로 나와줬다 오전부터 빨간불을 많이 보여줬죠 홀딩스 퓨처엠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어 딱히 뭐 오늘 양봉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구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에 45만원을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게 일단은 가장 좀 괜찮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뭐 음봉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에 사실 음봉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리는게 굉장히 좀 피곤한 패턴이긴 하거든요 이게 제 그냥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을 명확하게 찍고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격을 찍으면은 이거는 반등턴이다 라고 할만한 그 가격을 어중간하게 약간 스치면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확률도 우리가 배제할 순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시장은 멘탈이 중요하다 이런 멘탈에 흔들릴만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그냥 코멘트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약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장 강세 전환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 때도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하면 딱히 문제될게 없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확인을 했잖아요 아 시장이 이정도로 밀려도 중간중간에 포스코 그룹주들로 지수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지난주에 주 후반이었죠 그때 이제 그 시장을 코스피에 방어해줬던 업종들이 뭐냐면은 아마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실 건데 보험 그 다음에 금융주들 사실 얘네들은 지금 그 연말에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시장에 약간 올라갈 게 없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존에 시장 약세를 보일 때 경기 방어주 약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방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들이 있죠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5G 이런 테마주들 말고요 KT나 SKT나 LG유플러스 이런 종목들 왜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장이 그러니까 경제 흐름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막 정지시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금융주 연말에 이제 고배당을 노리는 그 자금들은 매년 들어옵니다 이거는 보통 8, 9월을 기점으로 스타트가 되는데 딱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방산주 이런 애들이 있었지만 방산주들 요즘에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금융주나 보험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포스코 그룹주들로 약간의 브레이크 아닌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죠 0.5% 정도 2000원 정도 올랐고 거래량도 금융율 대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기관 쪽에서 많은 포지션 전환이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뭐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죠 왜냐 얘네들이 그 압구간에 매수했을 때 이때는 주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어떤 포스코 피처엠의 주가가 명확한 딱 그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확실히 기관 쪽에서 외수가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양봉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어쨌든 에코프로 가지고 지수를 오르고 내리고 했거든요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안 좋았고요 이거는 지금 시장의 포지션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왔느냐 제가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 코스피가 이때 그냥 같은 날짜 기준으로 볼 때 코스닥 위치가 좀 더 내려갔습니다 코스피가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키 맞추기 과정에서 오늘 이런 또 반대 패턴 코스피는 약세 코스닥은 시가에서 버티는 물론 둘 다 내려온 건 맞아요 금요일날 미장이 빠진 거 이거 개파력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 주말에 뭐 어떤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확실히 좀 큰 호재가 없습니다 어떤 업종을 강타하는 그런 호재가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밀리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우리가 좀 버티고 있는 거는 그냥 사실 이 기업을 보고 버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차전지 내에서도 정말 그 방향이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에코프로는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퓨처엠이든 뭐 홀딩스든 인터엠이든 다 잘 버티긴 합니다 잘 버티긴 하지만 사실 그 버티는 거 이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포스코 그룹 주들이 시장 내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지루하게 밑으로 질질질 빠지고 이런 시장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뭐 멘탈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내가 시장 반등 나올 때 엄청나게 막 액티브해가지고 모든 이 수익들을 다 챙긴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도 그냥 지켜보고 내려갈 때도 그냥 지켜보고 그냥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에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치를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결과를 저는 많이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엄청 외국인 기관들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포지션 바꿔가지고 스킬풀한 매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하나의 목표치를 두고 그 중간에 빠질 때 어떤 대응하고 올라갈 때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스캘핑하고 강세 종목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수급이나 이런 거 보면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진 않을 거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은 좀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명절 전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CPI 이벤트 있고 또 FMC 있고 명절 연휴로 이어지기 때문에 9월 달의 일정은 굉장히 좀 빡빡하다 라는 것도 미리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급반등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FMC 이벤트가 끝내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요즘에는 미장이 그런 거를 막 호재로 전환시켜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패턴들을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건 트리거가 될 만한 이벤트를 그냥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거 같고요 오늘 사실 월요일이어가지고 영상을 좀 짧게 끊었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드리느냐고 시간 길어진 건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종목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 피처앤 남겨주시면 명절 연휴 전에 또 기분 좋게 알차게 3일 동안 할 건 또 해야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